그립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요 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의 위치예요 공의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요 0점 조준에서 공의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 퍼팅을 할 때는요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요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머리의 움직임이 없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요 퍼터가 백스윙 때는 인으로 왔다가 아웃으로 왔다가 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공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요 퍼터가 인으로 들어오면서 맞기 때문에 공이 왼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공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으면요 퍼터가 아웃으로 나가면서 맞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위치는요 사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왼쪽 눈 밑에 이렇게 공을 놓고 퍼스를 하면요 지금 0점 조준이 굉장히 잘 됐어요 0.00이 나왔어요 0.00이네요 완벽하게 나왔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 눈 밑에 공을 놓고 쳤을 때 0점 조준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공의 위치를요 제가 오른쪽 눈 밑에 이렇게 놓고 퍼스를 하면요 오른쪽으로 지금 3.61이 나왔어요 그만큼 0점 조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장제식 프로는 왼쪽 눈 밑에 공을 놓고 퍼스를 하니까 잘 돼 따라해야 될까요 글쎄요 사람마다 보는 그 주시라고 하잖아요 왼쪽 눈으로 보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주시도 다르고 기준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스윙의 축도 다르고 퍼팅하는 스트록도 다 다르기 때문에요 장제식 프로가 지금 왼쪽 눈에 놓고 퍼스를 했을 때 0점이 나왔다고 해서요 따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퍼팅의 스트록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퍼터를 갖고 있는 것조차도 저는 이렇게 멜렛 형으로 지금 치고 있지만 블레이드 형으로 쳤을 때도 0점 조준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퍼팅 연습을 하실 때 항상 이 0점을 찾고 난 다음에 그 위치에 항상 일관성 있게 놓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 방법으로는요 볼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0점 조준을 해서 찾아놓고 왼쪽 눈이다라고 확신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많이 굴러다닐 거예요 요즘에 CD 많이 안 듣고 계시죠 아 네 이렇게 먼지 쌓여있는 CD 케이스 많이 있죠 네 네 집에 굉장히 CD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집어왔는데요 이게 무슨 CD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 네 네 그 어디에 쓰는 건가요? 이거요 네 이제 할 거예요 보여지네요 CD를요 이렇게 저는 이제 왼쪽 눈이 제 볼 포지션이라는 걸 찾았잖아요 그래서요 공을요 이 CD 중앙에 이렇게 폭파인 데다가 올려놓고요 자 이렇게 CD 위에 제 얼굴을 갖다 놓으면요 이 거울처럼 반사가 돼서 제 얼굴이 보여요 아 네 이게 얼굴이 안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눈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눈은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왼쪽 눈이 이렇게 공 위로 올라가는 게 이제 확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오른쪽 눈으로 올라가는 것도 확인이 돼요 그래서 왼쪽 눈에 공이 있으면요 오른쪽 눈이 공 오른쪽 CD 위에 제 오른쪽 눈이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의 위치를 항상 내 눈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퍼팅 연습을 하면요 항상 연습을 할 때 일관성 있게 눈의 위치를 찾아서 연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남아서 지나가다가 툭툭 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치더라도 제대로 된 자세로 쳐주셔야지만 그게 연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의 위치를 찾고 그 위치에 놓고 연습하는 훈련 방법 이렇게 CD를 사용해 주시면은 효과를 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에 해검 web 축하 red 그렇게 못